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가 한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결론은 한국과의 무역이 성장의 열쇠라는 주장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경제의 돌파구는 한국과 무역이다. LA 경제개발공사가 개최한 올해 국제무역 전망에는 한국과의 무역이 화두였습니다. 코트라와 손잡고 그로잉투게더라는 116쪽의 리포트까지 만들어 한국과 LA 카운티와의 경제관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LA 카운티에만 22만 명이 넘는 한인 사회의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프라의 가장 큰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생들은 가장 큰 한국의 학생들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학생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 카운티가 한국의 회사와 한국의 인베스토들에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코트라도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는 관심도 많고 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이쪽 LA 지역에 투자 진출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롱비치와 LA항만 등 공기업 구매 담당자들과 한인 기업을 연계하는 설명회가 열려 한인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